안녕하세요. 오늘은 귀금속 작업 중 사용하는 장비를 다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값이 높다 보니 저중량의 얇은 물건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업 중 한 번만 실수해도 제품을 죽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사용하느냐와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는 모두 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요즘 귀금속 작업이 현장보다는 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저도 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장비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게 랩장입니다. 현재 귀금속 업계에서는 이 랩기술을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료산에 가게 되면 국산재질과 미재의 두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재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국산과 보다는 미재가 좀 더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재질별로 하드재질과 미디움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눈물입니다. 이런 미디움 재질은 이런 두중반지를 보통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안바닥을 같이 랩을 쳐주는데 하드재질의 맵장으로 랩을 치면 너무 곽 나가게 돼서 제품이 죽는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안바닥을 랩을 칠 때는 이런 눈물재들을 랩장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랩을 잘 사용해야지 이런 전면에 랩을 치는 반지가 있는데 이런 제품을 이쁘게 광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랩장은 거의 다 사용한건데 버리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좀 틈새가 좀 큰 맵장에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거의 다 쓴 맵장으로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겨있습니다. 이것은 이닷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어리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업계에서 일본어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이닷장도 한국 정신이 영신이 있지 않을까 모르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손에 딸랑이 같은 걸 올려놓고 이렇게 문대줍니다. 그러면 납작한 면이 광이 나기 시작하는데 문대주고 있는 동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닷장으로 작업할 것도 모두 랩장으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연락수도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핀센스의 기계를 조절할 때 쓰거나 맵장에 밑을 쭉 넓히기 위해 사용해줍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항상 연결해놓고 쓰기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연결을 안했습니다. 이 장비는 펜덴트 같은 걸 삼각고리에 걸어가지고 광을 내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사용하는 빠옥장을 부드럽게 다듬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장비인데 보통 이런 삼각고리 같은 걸 작업할 때는 보기에도 너무 작죠. 이게 작기 때문에 손으로 하나하나 잡고 광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광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요즘 부속품들 중 너무 작고 얇은 부속이 많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작업하다가 놓치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잡고 작업해줄 집게가 필요한데 처음에 재료상에 가서 집게를 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앞부분이 작은 부속품들을 잡고 광을 내기에 좀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앞부분을 고루주고 칭칭 강해진 원성입니다. 그러면 훨씬 강하게 부속을 잡아주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게는 다이소에서 산 집게인데 주얼리에서 파는 집게보다는 스크링 부분에 힘이 약해가지고 잡아주는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부속품들이 점점 더 얇아지고 힘이 좀만적으로 찌그러지는 부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속품들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면은 중고작업과 마무리작업을 사용하는 파우짱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광기계는 인버터라고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인버터를 달 수 없는 장비라서 이 파우짱들을 쓰게 되면 너무 강하게 돌아가서 제가 작업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우짱들을 사용하는데 이 파우짱들은 제가 좀 두드럽게 다듬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것때보다는 조금 더 두드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골이의 침이나 원터치에 있는 홈을 파줄 때 사용합니다. 이건 광작업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리인데 역장으로 광이 안되는 부분은 모두 솔로 광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바닥을 광을 내줄때 사용하는 파우짱입니다.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부터 다듬는 방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다 쓴 파우짱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작아지면 돌아가는 흥이 너무 세가지고 만일으실 때 면이 너무 많이 깎여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 정도 사용하면 갈아줘야 됩니다. 다듬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돌아가는 게 너무 세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핀석을 여기까지 들어가게 천천히 찔러넣어줍니다. 찔러넣어보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떼가 제일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겁니다. 이 정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튀어나온 털들을 정리해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듬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 파우짱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작성이 부드럽게 작업해지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마무리 파우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마무리 파우짱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몇 장을 다듬을 겁니다. 다음은 몇 장을 다듬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멍에 맞춰서 딱 한 칸 정도만 더 조심해요. 처음에 몇 장을 사용할 때 이 구멍도 약간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끝바로 이 가운데 구멍을 천천히 돌려가면서 넓혀줍니다. 어느 정도 파주고 한번 가서 맞춰보고 부족하면 좀 더 파주고 한번에 너무 넓게 파 버리면 옆장의 이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헛도는 일이 생깁니다. 꼭 확인하면서 파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 구멍을 키워준 이유는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비춰보면 밑에가 살짝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사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위에를 까맣게 라카 칠을 해주면 밑에가 잘 보입니다. 여기서 라카 칠하기 전에 화면 단계를 더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몇 장을 사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이 정도가 되게끔 날카롭게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수를 밀다 보면 옆장에 면이 만들어지는게 보입니다. 그 면을 잘 보면서 적당히 밀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밀게 되면 옆장이 쓸데없이 깎여나가니까 이 옆장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노콜렛에 면이 어색해 이낙지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칠이 어느정도 말랐으면 다시 연결해 놓고 가장 중요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다듬는 작업은 먼저 100방으로 한번 다듬고 그 다음에 150방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칠 다듬는 영상 보면 가장 거친 것부터 고운 것 순으로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이 날카로워지는데 이것도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세장대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맵장을 수평으로 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되지만 해도 천천히 부드럽게 되줍니다. 다듬어주고 맨손으로 맵장의 윗부분을 만져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코팅을 할 차례인데 이거는 광약 중에서 가장 거친 광약입니다. 빨간색 광약보다 더 거친 광약인데 먼저 이걸로 코팅을 해줍니다. 이걸로 코팅을 살짝 발라주고 이제 빨간 광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빨간 광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빨간 광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맵장 다듬기는 끝이 난 겁니다. 검정색 라카츠를 칠해주고 나니 밑에도 어느정도 잘 보입니다. 테스트를 반지하나 랩을 쳐보겠습니다. 이 반지는 너무 얇아가지고 고무줄을 묶지 않은 칩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속 거친 광약으로 돌아오고 테스트 해보니 맵장이 곱게 잘 다듬어졌습니다. 예전에 랩이 없을때는 이 면들을 전부 다 솔로 작업하거나 따옥장으로 문대서 광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다보면 이 면들의 각이 죽고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걸력기에서 랩기술은 어떤 작업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모르면 모를수록 이렇게 얇고 작은 물건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물건들을 작업할때는 무조건 이런 집게를 사용해야 됩니다. 큰 물건들은 손으로 잡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물건들은 구석구석 다 광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집게 활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게 활용법을 올려줍니다. 마무리 방을 낼 때는 이런 아이템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방을 내다가 제품이 튕겨나가야 거리면 그 제품을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작은 물건은 손으로 잡고 방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삼각보리에다 이렇게 걸어주고 밑에다 책재로 잡고 지금까지 장비 다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주얼력계의 특성상 캐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현장에서 다듬고 깎는 카빈 기술이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이 점점 광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 업체들마다 거의 광실이 중심이 돼서 일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광실에서 사용하는 장비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 축소되어 갈 직종과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